지네만큼 좋은 데가 돼있노? 연결됐는데 지금 차가 지금 댕기는데 차가 지금 댕긴다 아입니까? 댕기네 그러면 연결 시켰네 연결 시켰네 연결 시켰네 어느라 어떻게 연결을 해놨단 말이죠 연결 시켰네 연결 시켰네 아름다운 날 저 산구비 한 번 봐라 보이고 저기 차가 올라가고 보인다 보입니다 보입니까? 차 가는 거 보입니까? 보입니다 저 도시가 저 이 사람은 저기 지금 진해 강남 될까요? 자니동 김영조이가 그랬더니 저 영조 형님 땅에 있었거든요 저 형님 보장을 수억 받았는데 수억 받았는데 뭐 하러 다바른데 이 해군 골프장이 너무 특이하지 않나 전 세계에서 골프장 한가운데 도심 한가운데 도심 한가운데 골프장이 있으면서 도심 한가운데 골프장이 있으면서 그 중간에 비행기 할주로가 있는 이게 없다 이 말이지 아 그거는 아닙니다 비행장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골프장이 생겼지 예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여기다가 신항을 치면 신공항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저쪽으로 더 더 더 더 더 확 찢히고 저쪽으로 그렇지 저 산을 치버리고 저 산까지 치고 그러면 쫙 비행기 올라가면서 진해 주민들은 전부 뭐 비행기 솜에 밤잠을 설치고 뭐 그immer 하하하하 그러니까 그곳도 조용한 동네에 놔놓고 먼다고 시끄러운데 엉뚱한데다가 이제 지금 간조네.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형님 저 산세하면 딱 보여줘. 진짜 이 천자봉은 너무 예뻐 산이. 산이 그렇게 안 높아도 장엄에 장엄에.